아... 그러면 이건 제가 갖고 제 명의로 하고 그렇죠 와이프 보고 화물 운송 따라고 한 다음에 사업자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디질트럭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상담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제가 지금 1톤 전기트럭으로 택배하고 있는데요 다른 톤수 좀 높여가지고 활발의로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좀 지켜보려고 택배 그 넘버가 무료로 받은 넘버에요? 네 영업용 넘버거든요 그거는 반납하고 그 차를 정리하시고 이거 반납 안하고 제가 넘버는 또 새로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? 안 되죠 아 그렇게는 안 돼요? 네 본인 명우에 하나밖에 보유가 안 돼요 아 그래요? 네 근데 직원 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? 그건 다른 명의로 하는 거죠 법인이든 개인이든 한 사람 앞에 넘버 하나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와이프랑 같이 택배 지금 한 7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와이프가 좀 힘들다 해가지고 네 고생시키기 좀 그래가지고 택배가 돈은 좀 되긴 되는데 네 좀 이거보다 더 많이 벌고 좀 저 혼자 일하려면은 아 요즘은 근데 네 밖에 콜 일들이 네 사실 좀 비추천이에요 차라리 택배가 나요 훨씬 콜 저거 하면 근데 약간 뭐 한 5톤 이상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돈 좀 되지 않나요? 아이고 부가적인 게 많이 나가잖아요 큰 차들은 작은 차에서 돈 얼마 안 나고 그게 다 순수익으로 잡히잖아요 사실 작은 차들은 그런 것도 감안해야죠 타이어에 뭐에 수리에 쉽지가 않아요 두고 막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네 그냥 쿠팡 간선 같은 것만 떼도 막 매출 막 1500 이렇게 나오던데 1500 해도 반도 못 가져가요 사실 기름값이 엄청나잖아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봐서는 현재로서는 그냥 택배가 나요 밖의 일보다 뭐 밖의 일이 좀 괜찮으면 추천드리겠는데 네 그게 나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콜발이 할거면은 어떤 톤수가 제일 좋아해요? 큰 것들은 좀 무리도 가고 소모적인 것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3.5돈 뭐 광폭 잉바디 8장 10장 들어가는 거 더센 같은 거요? 더센이나 뭐 올륨IT나 거기서 이상 넘어가면 4.5돈 5돈 넘어가 버리면 완전 대형차가 되잖아요 소모적인 것도 많고 위험 부담도 있고 3.5돈 2.5돈 이런 것들은 차도 좀 작으니까 아 그러면은 제가 이 차를 남발을 반납 안 하려면은 와이프 명의 사업자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명의 변경도 안 돼요 아 그러면은 이건 제가 갖고 제 명의로 하고 그렇죠 와이프 보고 화물운송 따라고 한 다음에 사업자 만들어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지역은 어디시죠? 저 안양이에요 가까우시네요 만약에 그거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제가 이 차를 제 직인한테 빌려주고서는 두 분이 자격증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있어요 화물운송 자격증이 있으니까 그러면 보험만 적용되게 하면 가능은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좀 일단은 더 생각 한번 해 보시고 네 결정 나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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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